다시 돌아왔다 자 약간 크리에이티브를 써서 아 이거 크리에이티브를 먹나 근데 하나 둘 셋 빨빨빨빰 빨빨빨빵 막 내일 더 있어야 되네 예쁘지? 좋았어 먹되기 먹지 아 아. 왜 이러고 칠스로 하지? 그 다음에 막대기를 음 막대기가 여기 있네요 다음 여기다가 파진데에다가 이걸 놓고 또 여기 하나를 파줍니닷 여기다 놉니다 계약대 한 번 더 계약대가 많아야 돼 상자가 어딨냐 여기다 놨어 어이구 오케 됐다 여기다가 봉덩이 필요없는거 다 집어넣고 짱푸 졸칼로키져 도끼샷 제발 털자 이제 돌꽃쟁이를 만들 수 있다 많이 만들어야 돼 일단 여기 팬텀 쳐들어오는데 어떡하지 고기 많이 만들었지요 다시 한 번 봐봅시다 여기 고기샷 철이 나와주길 여러분 근데 철 나오면 철 나오면 그거 그거 아니 석탄 나오면 철 나올 한글이 많아지나요 댓글로 적어주세요 여기 동굴 집에서 무슨 밖이 지금 밤이에요 밤 그래가지고 좀비가 올 수도 있어요 눈 닫고 다음에 튀어 튀어 아까는 어 제 아빠가 나가도 신경쓰지 마세요 신경쓰지 마세요 그냥 게임에만 집중해주세요 저 소리도 신경쓰지 마시고요 이것도 저 소리도 신경쓰지 마세요 도끼 아 도끼 아이고 고기 사자도 돼 오에뿔 아 팔아픈데 아직 많이 남았어 건물기에서 이렇게 못 들겠는데 아니 아이템 폰떡 tv씨 왜요 그만하면 안될까요 아니 6분밖에 안했어요 팔이 아파요 왼손으로 대구해 싫은데요? 네 싫어요 내가 월급도 줬지 그래야지 월급 언제 줬어요? 내가 만 원 줄게 아무것도 못 받았는데? 5만 원 줬잖아 그건 준 게 아니라 저금하려고 줬잖아요 네 저금했고? 네 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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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깽이지 내구도 많이 나 아파 팔이 너무 아파요 아니 왼손으로 들을까 왼손으로 들으면 중심이 안 잡혀서 흔들흔들거려요 여기는 비상탈출국 문답을 살고 아주 바쁘세요 밥도 먹어야 되고 게임도 하셔야 되고 유튜브도 찍으셔야 돼요 맞아요 뭐야 돌룩해 그냥 고기 샷 맛있다 마크 왕초보 유튜버 폼 떡 마크 유튜버 폼떡 아 볼 달리는거 아닌거지 독 돌콕행이 너무 잘 부서지는데 어 뭐야 이거 제작 어 뭐야 이거 굴이에요 굴이야 이게 여기다가 핵불 들고 갑시다 모험을 해 철을 구해서 오겠습니다 오 근데 그건 나중에 근데 석탄이 있으면 계속 내려가도 되나 한번 계속 내려가 볼게요 쭉 쭉 쭉 쭉 이렇게 오 그만하시면 안될까요 10분 거의 다가가시면 다 됐는데 17분이나 남았어요 아니요 이제 학교을 준비해야 돼요 아니 제가 어린이뉴스브랑 그러는지 벌써 48분이네 이 석탄 석탄 이거 확인해야되요 응 석탄을 많이 챙겨야 되기 때문에 팔 아파요 20분은 철이 일단 긴 쪽이 있죠 철을 하나 놓을게요 왜 이렇게 힘들지 세상에 쉬운 게 없어요 이렇게 하면 많이 구한 것 같은데 팔 아픈데 안 돼 들고 끼니까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7분 남았어 아니 못해요 7분 동안 팔 아퍼 엄마 학교 갈 수 있어야지 다음은 철곡 얻겠습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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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해주세요 꾹꾹꾹꾹 꾹꾹